여러분 여기는 전든 낙지를 드시러오세요 여러분 거두지마 그만만 해도 돼 그만도 돼 여기 전도 너무 맛있어요 자 먹어볼까요 여러분 가네요 자 아 방송 케잌이야? 방송 케잌 나 나 화장도 안했는데 뽀얀 깨먹어 여러분 보성님도? 우리 보성님도? 손 흔들어줬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입 보성님도? 보성님도? 맛있어 보성님도? 낙지볶음 낙지볶음 너무 맛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함께 먹으면 좋겠어요 잠시ounds 좀 매우면 콩나물도 넣고 그렇게 먹으면 돼요 순두부도 넣고 너무 맛있어 보이죠? 보석 맛있어요? 여러분 다음에 오시면 세미 목사님하고 같이 먹으러 같이 가요 알았어요? 너무 맛있어요 우리 김선유님이 밥 먹을 때 뭘 먹으면 응? 응? 이래거든요 그래도 응? 너무 맛있어요?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먹고 싶어요 여러분? 응? 너무 맛있어 자 또 한입 응? 꼬탄비님도 봐야 재밌는데 응? 뭐라고? 꼬탄비님도 봐야 재밌는데 응? 꼬탄비님도 봐야 돼? 나중에 볼 거야 우리 꼬탄비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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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 메롱 알아요? 응 응? 맛있어 응 너무 맛있다 오 따롱 오 따롱 응? 자 여러분 한입 응? 최고다 이렇게 맛있는 거는 혼자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혼자 먹으면 미안해요 아니다 우리 세미목사님도 있고 우리 보성도 있고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저 이제 열심히 먹을게요 여러분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 하트라에 하트라에 하트 하트 오케이바리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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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